잘 들려요? 네! 아니요 안 들려요 역시 공기 있는데? 모델같다! 멋있다! 기규정! 신났어 추운데도 불구하고 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시간 같이 만들어서 너무 기워줬고요 정말 뭐 많이 잘해주고 싶었는데 네 시간은 갑니다 오늘은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이제 주말이 됐고요 개천절! 개천절! 여러분들 좋은 월요일들 보내시고요 열심히 활동하는 김규정 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장터로 이동하기 위해서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에서 봐요! 4층 4층 안녕! 짠!